사장님, 이거 내 추석 보너스로 넘겨주시죠. 돈독이 들었나? 일주일, 일주일만 시간도 잘라니까! 오빠야! 그것도 경찰서 갔다 왔다며 인마! 빨리! 야! 들어가라고 좀! 나 자는 걸 보여줘! 우리 호정씨가 좋아하는 법에 따른 월이자 49% 괜찮겠어요?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면 그게 사랑 아니냐? 어이! 시간 어때? 술 한잔하게 할 얘기도 좀 있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쓰고? 연애? 그러니까 몇 시에 퇴근하냐고! 나 좋아해요? 좋긴 뭘 좋아해... 돈 갚을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. 마지막이다. 개처럼 버는 거. 장계가 그게 구도야. 교수야! 호정! 너는 내가 사랑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?